안녕하세요 백주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체편 네 번째 시간 깔끔하게 퇴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관리자로 그리고 책임자로 1년에서 2년 정도 일을 하면요. 아 이 정도면 내가 다 배웠다. 이제 그만두고 내 거 차려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월급 받고 바로 그만두면 될까요? 뭐 사장 얼굴에 사표 던질까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들을 위해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신뢰는요. 도미노 같더라고요. 그래서 싸울 땐 되게 어려운데요. 무너지는 건 굉장히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관리자로 1년에서 2년 정도 일을 했다면 동료와 그리고 전 사장과 상당한 신뢰관계를 쌓았을 겁니다. 이런 신뢰관계는요. 사실 돈으로도 못 사요. 근데 이거 그냥 꿰고 싶으세요? 한순간에 실수로?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퇴사를 하기로 마음먹은 날 3개월 전에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새로운 직원을 뽑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퇴사하잖아요. 당연히 첫 번째로 타격받는 건 그 전매장 사장이랑 동료예요. 하지만 두 번째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이에요. 왜? 내가 창업을 할 때 조언자가 필요하고요. 가끔 난 위로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공감해줄 사람도 필요해요. 누구겠습니까?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들과의 인연을 그렇게 쉽게 저버려서는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퇴사하기 3개월 전에 직원을 뽑아달라고 하면 어떤 게 좋냐? 그 직원을 교육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역량이 올라가면서 시간이 생겨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창업 준비를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전에 꼭 나는 그만두고 가게를 차릴 거다. 그러니까 사람 구해달라. 내가 열심히 교육하게 보겠다. 매장에 지장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면서 마인드가 한 70%, 스킬이 80%, 2년 정도 일하면 그리고 오픈을 이제 끝나고 준비를 하면 아무리 준비를 해도 60% 이상 준비가 안 됩니다. 이 오픈 준비는요. 진짜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완벽한 준비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어디서 완벽해지냐? 실제로 오픈하고 나서부터의 그런 경험들로 완벽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오픈하고 나서부터의 완벽한 경험들이라는 거는요. 실제로 그 전에 매장에서 일했던 동료나 사장님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이러면서 좀 보충이 됩니다. 그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퇴사하고 나서 바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퇴사하고 나서 적어도 한 달, 두 달은 백수로 지내세요. 노세요. 노시면서 어떤 걸 하냐? 내가 창업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리고 창업을 어떻게 할지 매장에 대한 컨셉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첫 번째, 매장 컨셉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상권, 어떤 입지에서 배달 전문점으로 할 건지 아니면 홀 전문으로 할 건지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지 않으면요. 가가지고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운영하는 계획도 세워야 돼요. 타이슨이 그랬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계획은 세워요. 근데 창업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처맞아요. 생각도 못했던 이런 변수들한테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나빠져지고 나는 왜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게 없고 계획대로 되는 게 없고 뭐 다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아예 계획 없이 그냥 하느냐 어차피 당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맞을 때 맞더라도 언제 맞을지 어떻게 맞을지 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면 좀 그나마 나아요. 그리고요. 제가 왜 이 휴가 기간 동안 계획을 하라고 하냐면 창업을 할 때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고 그때부터 막 준비를 하잖아요. 이러면 이미 늦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끌려다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다에 들어가요. 배를 한 척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어디 멀리까지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 계획이 없이는 그냥 여기저기 떠다니는 것밖에 안 돼요. 바람 따라 파도 따라 그러다가 풍랑 만나면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 타고 나갈 때 뭐 필요해요? 나침반 필요하죠. 노 필요하고 도 필요하겠죠. 좀 더 철저히 준비하면 예를 들어서 모터 이런 것도 하나 달겠죠. 제가 얘기하는 그 계획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목표한 바로 그나마 똑바로 갈 수 있어요. 내가 목표한 바로 한 번에 가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근데 준비를 하면 할수록 거기에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나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휴식기간을 거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어떤 컨셉으로 할지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항상 플랜 B를 세워주셔야 돼요.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꼬리곰탕집을 창업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 꼬리곰탕만 주거장창 할 거예요? 안 되는 상권에서? 과감하게 빨리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창업하고 나서 6개월 안에 승부 안 나잖아요? 뭐 그 승부라는 게 순이익입니다. 안 나잖아요? 과감하게 업종 변경을 하든지 해야 돼요. 6개월 동안 적잡은 거 2년 동안 끌고 가고 싶으세요? 아니죠? 항상 플랜 B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매장을 했을 때 정 안 되면 샵인샵이라도 뭘 집어넣겠다 이런 계획이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창업을 하시고요. 절대 가계 계약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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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르지 마세요. 제발 가계 계약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상담을 하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전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제가 상담을 잘해도요. 저도 사람이고 저도 뭐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진짜 영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천천히 제발 천천히 창업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의 긴 이야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반복한 이야기는 꼭 마음속에 묻어 두셔야 돼요. 갖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